요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지문인식기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리콘으로 지문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대신 찍는가 하면 지문인식기 날짜까지 조작한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문이 찍힌 가짜 손가락을 실리콘으로 만들어 출퇴근 인식기에 찍는 수법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은 실리콘으로 자신의 지문을 뜬 뒤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인증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시켰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지문 위조보다 더 교묘한 수법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산하기관의 한 공무원은 일요일인 지난 2일과 개천절이던 3일 아침 8시쯤 출근한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실제로 지문인식기를 통해 인증한 시점은 둘 다 전날인 1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사흘치 출근 지문을 동시에 찍은 겁니다. 대구의 모든 구군청과 산하기관에서는 호의로 초과 근무수당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근과 퇴근 시점에 이렇게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수당 시스템 관리자인 이 공무원은 날짜와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 한 자리에서 여러 번 지문을 찍었습니다. 대구시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지난 4월부터 8건을 부정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부당 수령액의 3배를 환수하고 이 공무원을 중징계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